1. 부엘세바로 옮긴 이삭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삭은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26장 23절에서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곰 역시 그의 일생에 있어서 세 번째 노정의 장소인 부엘세바에 거하게 됐죠. 그래서 이삭은 이 부엘 라에로이에 있다가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그랄로 두 번째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다시 세 번째 장소인 부엘세바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야곱도 역시 부엘 라에로이에서 그랄로 또 그랄에서 이 부엘세바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째로 부엘세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지 않고 올라갔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엘세바가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갔더니 라는 표현을 성경은 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라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의 한산에서 바친 다음에 다시 산에서 내려와 그 사완에게로 돌아왔죠. 그리고 함께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부엘세바로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보세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선으로 번성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왜 이삭의 자선으로 번성께 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의 자선으로 번성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부엘세바로 옮겨서도 역시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5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왜 이삭이 그 아래서 부엘세바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이 핍박을 해서 이삭을 쫓아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핍박하던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온 거죠. 창세기 26장 26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라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디라. 이삭은 어디 있습니까? 부엘세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라레서 부엘세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두 사람은 서로 평화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평안이 갔다라. 화평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하여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가로대 여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맨 끝에 보세요. 이제 너는 여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삭은 그날에 우물을 다시 파고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맹세한 거죠. 창세기 2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대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가 된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자기를 핍박하던 아비멜렉에게 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 해치지 말라고 먼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아버지께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핍박을 받아 쫓겨났지만 나중에 오히려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도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말씀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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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